전설적인 홈런 왕, 헹크 아론이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. CNN 방송은 베이브루스의 홈런 기록을 추구하는 동안 금욕적인 위험으로 인종차별적 위협을 견뎌내고 야구 최고의 만능 선수 중 한 명으로 우아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긴 아론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또한 아론의 오랜 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아론이 잠을 자며 평화롭게 숨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아론은 불과 2주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바 있습니다. 당시 그는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흑인 미국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헹크 아론은 23년 동안 미러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베이브루스의 714호 홈런 기록을 경신하는 등 숱한 기록을 세웠습니다.